희망퇴직? 영업부에서 두 명은 나가줘야 할 것 같다고 저희 부서에는 그럴만한 인원이 그렇게 고집부를 해서 얻는 게 뭐야? 신청을 안 하면 되지 안 하고 버티면 이번엔 작정한 것 같아요 회사 그만둘까? 나가서 뭐 할 건데? 니키 이제 중학교 2학년이야 가만 보니까 위계가 엉망이네 나는 뭐 상사로도 안 보여? 힘들면 회사 관둬요 균합 씨가 목여살리게? 이거 제 희망퇴직 신청서인데요 잠시만요